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농맹같지 않은 보스가 있어 또 이거 버스트 안하가는 요새 또 있네 아잇 안녕하세요 밀투분입니다 이게 껐다 키니까 여기부터 다시 하더라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이켄니 세개가 날라갔거든 이켄니 세개가 날라갔어 그리고 이제 키 문제가 말이야 아마 커스텀 복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게임이 느려진다는 것 같아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확실히 좀 좀 지우니까 나아졌군요 롱맨의 저주였던거야 나를 써라 나를 써라라는 그 암묵적인 이 자식이 치사하게 렉을 걸고 있었어 게임에 몇해만에 밝혀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이야 이게 쟤 뭐야 아우아 얼마나 잘됐냐 지금 기분 탓인지 몰라도 확실히 좋아졌어 아잇 이렇게 돼서 깹시다 그냥 이켄니 없다는게 아쉽지만은 이켄니 좀 주면 안되겠니 아잇 어 잠깐만 아잇 이 자식들 막아놨어 심사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막치면 안되겠다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며 야 이 사람들아 어 해라 이 사람들아 아아아아 흫씨 롱맨에서 버러버럭 두번에 걸쳐서 간다 두번에 걸쳐서 간다 두번에 걸친 맨 두번에 두번에 얘는 왜이렇게 센걸까 뭐 갑을 아아 아이 에이 아아 에너지좀 아이 아아 아 고거 말고요 아이 아 저거 고걸주니 아이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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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들 어떻게 어어 이것때문에 아예 안되어 어어 아아 드바eli lij 에헤이 사람들이 에헤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에헤 이 사람들 이거 이거 꼼추가 안먹히잖아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?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 뭐하는 짓이야 당신들 이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빨리 가야돼요 이 캔이야 저것은 이 캔이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어 이것도 막아놨어 어 캐리를 막아놨어 이런 쉬운 것들이 이 사람들이 진짜 이씨 사쿠가네는 안막아놨지 사쿠가네의 힘을 보여줘 사쿠가네 사쿠 야자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응? 사쿠가네는 안막아놨네 이 이게 만든사람들이 사쿠가네 그 성능을 너무 우습게 보고있어 아 안끝나니? 아 이것도 농맨 월드에 나온 짜증나 새끼들 아녜이? 더럽게 안죽기로 유명하네 농맨 최고의 방어력을 가지신대 아우 왜 썩을놈 어어어 이게 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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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너 콜라라라라라 야 타지사 밖에 안먹히는거야? 뭐야 이거 아우 아이 진짜 신기한 놈이씨 아이 야 인간들 너무한다 너무하지않은가 벗 벗 벗 벗 벗 벗 씨 너무하지 않냐? 아우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떨어질때 먹지않으면 안되네 여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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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이 사람들 너무한데 이거 으악 얘를 빨리 없애고 오오 오오오 라고 아왜 뒤지는데 으악 아이씨 너 또 안나가는 현상 또 있네 아이씨 저 매달려 있을걸 에이 모든 꼼수를 막아놨어 아이씨 모든 꼼수를 막아놨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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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치검네 아이씨 아이씨 여기 아이씨 박살 언제 끝나요? 이 사람들아 언제 끝나? 아 진짜 롤 롤 이야! 니가 왜 나와? 거기서 왜 나오냐? 야이씨 설마 여기서 죽어도 봐주겠지 어어우 이야 다 막아놓고 어? 아 진짜 아 진짜 쯧 아 왜 아까 안되고 이번엔 안돼 아 아 토 나오네 이 사람들 아 토 나오는 게임을 만들어 놨어 토 나와 야 토 나와 야 토 나와 적동 적동선을 지키자 이 사람들아 토가 나온다니까 내가 봐주려고 그랬거든요 우우 우웰 우웰 아 아아! 아이씨 아 잘못했어 잘못했습니다 이거 또 뭐야 꺼져라 어 아니 야 아왜 여기붔어 순중하게 어어어 저거 먹어도 먹어도 말이지 떨어지잖아 장난 아니야 아 모르겠다 이거 오오 잘왔어 네 먹었고 천천히 가면 돼 이거는 저 먹는게 어려운거지 먹는게 어려운거지 나머지는 이런씨 롤롤롤롤롤롤 오우 잘했어 균일하게 채워먹는거지 야 깼다 이거 깼다 맨 이거 뭐야 이거 농맹같지 않은 보스가 있어 아 또 이거 버스트 안하거든요 또있네 아이 정말 이거 어떻게 안되냐 이거 컴퓨터가 미쳤나 컴퓨터가 돌아버렸나 이거 아니 이러면 어떡해 이거 안나가 아 아니 버그는 원인이 뭐야 아 왜 안나가 화면에 오브젝트가 많으면 안나가는거 같은데 이거 버그 같은데 이거 안나가 여러분 두렵게 안나가 이거 오호호호 차지사지 쓰지 말라는거야 그런거 같기도하다 아 진짜 롱맨의 저주야 이거 롱맨의 저주야 괜히 이상한 복장 쓴다고 이 자식이 나한테 복수하는거야 아 나가야 뭘하지 썩어 떴더라 연산 잘나가 연산은 이건 잘나가요 빡총으로 깨라구 anja 이제 잊지 암 암 암 암 암 아..아까 피했는데.. 아 안나가 이씨 세턴 다 알았는데 안나가서 문제야 이게 아 나가 좀 아 알아 좀 아 이거 또 안나가 아 안나가 진짜 모을수록 없게 하네 이거 에이씨 아 왜 안나가는 걸까 이거 뭐가 문제야 이거 어떻게 오지 땅 깨면 잘 된다고요 엔진은 뭐야 엔진은 엔진은 이제 또 뭐야 한번 해봐 어차피 죽을거 같애 이럴때 잘나가는거 보니까 아마 화면에 그 처리량의 문제 같애 이거 저기 많이 나오거나 그러면 안되는 그런거 같애 뭐지 이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이럴땐 무조건 잘나가거든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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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개쩔어 이제야 좀 제대로 된걸 만드셨구나 어어 쩔어 어어 쩔어 어어 쩔어